시원하고 famblog 거짓말 숙성 박스 우유 마요네즈 마요네즈 오늘 스텐레스 클리너를 하나 샀거든요. 뭐한 효과가 있는지 써볼게요. 제가 이 브랜드는 기존에 쿡탑 클리너를 사용하고 있어서 또 사봤어요. 사용법을 보니까 뿌리고 닦으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걸로 닦으면 엄청 깨끗하게 빛난다던데? 이렇게 한 번 더 맞을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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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 진짜 맛있다. 크림이 가장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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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를 잡은 소감을 얘기해 봐 그럼 그 물고기 어떻게 해? 신고하려고요 아무런 죄가 없는 지렁이를 무자비하게 살생한죄로 여기 경찰서에 신고하려고요 지금 벌써 지렁이 3마리 죽였고 물고기도 못 찾고 저희는 지금 아이키아 같은 디자인 너무 좋아 이런 거 집에 놔두면 엄청 예쁠 것 같아 이거 봐 완전 느낌 있어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? 이런 것도 되게 예쁘고 그리고 호병국에서 접시 캐스피한 블랙 이거는 계란 거품기 이거는 컵 그건 김쌀되는 거품기 그리고 예, 2540mm 오예, 25.40mm 예, 그는 25.40cm 저는 25.40cm 예, I mean 그는 아주 좋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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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itAll fin